롯데와 LG의 4차전 경기 잠실구장입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1번 타자 전준호 초고친 것 깨끗한 좌전한타입니다. 3유간 빠지는 좌전한타 1루에 출루하는 전준호 노아웃 주자 1루 2번 타자 손동일 쳤습니다. 2루 땅볼 2루 박정호 1루에 늦었고 1루에 아웃 1사에 주자 2루 김흥국 유격수와 유격수 유지엘이 잡습니다. 2아웃 4번 타자 마혜영 2구 쳤습니다. 깨끗한 안타입니다. 3루 3루 돌았습니다. 홈으로 홈인 선취득점 1대0 앞서가는 롯데 롯데의 3회초 공격입니다. 1사에 주자 없이 9번 타자 김민재 좌중간 쭉 뻗습니다. 좌익수와 안전이 좌중간 갈랐습니다. 2루 돌아 3루까지 갑니다. 볼 3루 릴리 3루에서 3루타 김민재 3루타 1사에 주자 3루 1번 타자 전준호 3구 스키즈 아 그러나 파울이 됩니다. 짜내기 실패하는 1번 타자 전준호 1루 땅볼 1루 잡았습니다. 홈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대로 웨스타치 아웃 2번 타자 손동일 5구 스윙 맞지 않았습니다. 다다우스 상태 1회 손루 아웃 3루는 3루였습니다. LG의 3회말 공격입니다. 노아웃 주자는 말루입니다. 2번 타자 김재현 사고 찼습니다. 뒤입니다. OSP로 OSP로 갑니다. OSP로 담장 맞고 나옵니다. 3루 주자 호민 1루 주자도 호민 하고 있습니다. 호민 1루 주자도 호민 타자 1소 2루타 3대 1로 앞섭니다. 3번 타자 서용빈 초고 번트 소스 가득 겸 잡아서 1루에 아웃 2사의 주자는 3루까지 1사의 주자 3루입니다. 4번 타자 한대화 초고친 것 깨끗한 충전한타 3루 주자 호민 4대 1 롯데구 회초 마지막 공격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2루와 1로 타석에 베타 김민호 높이 뜹니다. 유지현이 날려갑니다. 유지현 잡았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